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이 오늘부터인지 보겠습니다. 정점식 교체 한동훈 당직 인선 통한 친정체제 속도입니다. 지난주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했죠. 그리고 김상훈 의원이 새로운 정책위 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인선을 통해서 친정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당직 인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오늘 월요일이죠.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도 추가 당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선이냐. 같이 볼까요. 네. 저희 당직 인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전, 김종혁 위원장이 원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외 최고위원이 지명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전당대회 때 본부장 역할을 했었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발표가 아마도 오늘 오전 9시에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발표가 난다고 하면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친정체제 구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정정 씨 전 정책위 의장이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친한 게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가 임명을 했어요. 약간 개파색이 옅은 의원에 임명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임명이 되면 어느 정도 최고위원은 장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숙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정 씨 정책위 의원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사퇴하고 그다음에 당대표의 권한을 다 넘겨줘야 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친정체제를 구축한 이후에도 고수 내 또 국민의힘 당내에 상당히 저항하는 반발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상민 특권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소통 좀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당내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에게 반발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이끌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압을 하든지. 그런 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그렇지만 아직은 친정체제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정체제가 완성된 이후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또 민생정책이랄지 최상민 특권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아마 저희가 볼 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최고위 안에서의 어떤 안정은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고위 지도부가 아니라 당 전반으로 봤을 때 친정체제가 구축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더 아직 숙제가 없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인지 다시 좀 한국일보기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좀 볼까요. 5일에는 5일 오늘이죠. 오늘 조경태 권성동 의원. 6일 내일엔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 8일에는 4선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지나가서 좀 잘 누구누구 온다고 하실 것 같은데 같이 볼까요. 일단 오늘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느냐. 조경태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랑 먹는다라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은 6선인가요. 6선 5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진들과 5천을 먹다. 오늘 말고 내일도 먹는다는 거죠.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다 쟁쟁한 중진들이죠. 그리고 8일에도 또 4선 이상 의원들과 먹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같이 좀 모여서 앞으로 있을 김상훈 의원, 정책위 의장, 의총 추인에 대비해서 만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그런데 의아한 게 중진인데 나경원 의원은 왜 밥 같이 안 먹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윤주진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바빠서 일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불편한 겁니까? 두 가지 다 있겠죠. 어쨌든 워낙에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5차 일정을 많이 잡아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겹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히 막판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문제로 강하게 격돌했던 두 후보였기 때문에 앙금이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을 것이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동훈 대표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는 일정들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만나버렸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한꺼번에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서 다 같이 중진을 놓쳤나 했다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참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수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김수민 의원님, 사실 지금 중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중진들을 만나기 전에 아까 저 여기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이나 같이 했어도 후보들이 먼저 한번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미 봤는데 저희가 모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보통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자하고 낙선자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직선거든 본선의 어떤 대선이나 총선에서든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할 때 그때 당선한 사람, 낙선한 사람 다 같이 불러서 한번 회동을 해서 앞면은 다시 튼 적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급한 것으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원희룡 전 후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쪽이 사실 당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당의 지분을 크게 갖고 운영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대주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급한 것은 의원들 한 명 한 명, 특히 다선 의원이 될 것 같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당내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비한 포석들, 이런 것도 두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선 의원들부터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중진들을 중심으로 일단 아까 급한 게 여기 먼저 아니겠느냐 의총회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만나면 의총회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추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이 또 워낙 다선이기도 하고 사실 김상훈 의원이 어떤 친한계 이렇게 분류가 안 됩니다. 친윤계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개파색 자체가 옅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책위의장 인선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 쪽하고 친한계 쪽이 일종의 빅장을 걸었다. 장기로 치면 왕끼리 마주본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나면서 무승부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위의장 자리에 보란듯이 친한계 인사를 임명을 했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 쪽의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상훈 의원의 추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더 험난한 숙제들이 담아 있겠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쪽이나 친윤계에서 아직까지 전향적인 입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험준한 고비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은 부분들이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책위장 교체까지는 이거는 사실 몸풀기 문제였다라는 취지예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 킬링 포인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일단 최고에서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는 이른바 한동훈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죠.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여당 대표 친정체제 스타트 한동훈 표 쇄신 본격 시험대. 여당 대표 친정체제. 이른바 한동훈 체제가 확립이 되고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한동훈 표 쇄신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저희 쭉 해주신 말씀과 사실 왜 그걸 같이 해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아까 해주신 말씀이 이 많은 산들 중에 최상병 특검 문제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발휘해 왜 발휘 안 하는 거야 발휘한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단순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으로 갔었을 때 국민들께 지지 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당문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거예요. 다만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내 입장은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그동안 이런 얘기는 계속했어요.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 나는 당 설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 뒷 얘기는 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화법이 독특해요. 한동훈 대표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만, 이 다만부터가 핵심이거든요. 그 지금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김재원 최고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원내 사안이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거다. 당대표는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이 얘기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당무에 있어서 당대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중요한 사안은 다 포함된다는 걸 확실히 한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당내에서 이런저런 토론이 있겠지만 그 토론의 결과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한과 친윤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금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수사 결과를 다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미진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특검이라는 걸 도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날 출마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기 당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과 무관하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것이고 그 입장에서 변화된 게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윤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게 친윤계랑 결국 입장이 다르고 내 주장을 관철하겠다라는 취지의 담아내 미괄식의 얘기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한동훈 체제의 본격 스타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직 인선이 좀 마무리가 돼가면서 한동훈 체제가 완성이 돼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최상병 특검위기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길목에는 누가 있었느냐. 정점식 의원이 김상훈 의원으로 정책의 의장이 교체되는 그게 사실 주요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들어온 김상훈 의원, 기자들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지금 논란 끝에 굉장히 좀 어떻게 힘들게 힘들게 정책의 의장을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교체가 된 김상훈 정책의 의장은 지금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한 대표랑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두 분 대표가 대표가 됐잖아요. 대표가 되기 전에 제3자 특검법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표가 된 다음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제3자 특검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 특검법이라는 허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게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제3자 특검법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래 민주당이 발휘한 특검법을 재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민주당은 한동훈 제3자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자 특검법이 과연 유효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당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발휘했던 특검법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임 자체가 민주당에 있느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말한 것이 끝나냐 안 끝나냐. 그런 약간의 해소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장동혁 최고위원이랄지. 아니면 지금 새로 임명된 김성훈 정치위원장은 다른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 당 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거고 일단 친윤주에서 워낙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전당대회 하면서 공약같이 내세운 것이다. 나는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또 원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내 의원들, 원내대표랄지 또 다른 원내 있는 최고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걸 무쇠풀처럼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서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본 김상훈 정책위의장 입장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대표가 하자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수사를 해보고 미진하면 그러면 특검을 해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이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한다. 라는 얘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었던 얘기랑 똑같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구 3선입니다. 김상훈 의원 대구 4선이죠. 같은 지역에서 지금 최소 8년 이상을 같이 부대끼면서 정치를 했었는데 윤주진 위원님. 그럼 사실 김상훈 의장을 추천을 한 게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김상훈 의원을 추천한 게 추경호 원내대표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사람이냐 추경호 사람이냐 친한이냐 친추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민의힘의 당원당규를 보면 당대표가 물론 최종적인 임명권은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적어도 한 절반 정도의 몫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상훈 의장을 내정한 것이 친한계의 퍼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친한계와 친윤계가 일단은 공존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중립적인 퍼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후보 시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었어요.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아마 이것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느냐라는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원 외지만 사실 비서실장도 있고요. 사무총장도 있고요. 또 친한계로 불리는 대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원내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정감사 전까지 상당히 괴로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김수민 의원님. 지금 보면 한동훈 체제 구축, 친정체제 속도 제목은 이렇긴 한데 지금 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친한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주변에 최상독 특검 관련해서는 친한이라고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친한 체제가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전당대회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표차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지분을 가져가고 당직도 친윤을 배제하고 친한이 60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이런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당의 기존에 형성돼 있는 질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겨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친한, 친정체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많은 길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 이 문제 때문에라도 결국에 조만간에 한동훈 대표가 현재 어느 정도로 당해서 민심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곧바로 드러날 겁니다.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찬반 분포가 그대로 드러날 텐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큰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만약에 당내에서 조금 밀리거나 해서 한 대표가 본인이 약속했던 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이 한동훈 또 어쩔 수 없었을 거야라고 봐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설득을 해내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역량 부족 내지는 진정성이 부족이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대표도 이제 쉬어갈 틈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국민의 평가를 의식해서라도 본인이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향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힘을 받느냐 아니면 좀 스크래치가 나느냐 그 부분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리더십이 도마 위치한 리더십이 도마에 있는 것같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대표도 지금 그 부분 연관이 되냐 그 부분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